지난번에 라인을 따고 채색을 들어갔더니 이 덩어리감이 좀 후반에 잡는게 좀 힘들어서 이번에는 그 덩어리감을 요정도까지 잡았어요 지금 이쪽 팔 빼고 몸통 중심으로만 아까 채색한 버전에서 이렇게까지 구체화가 됐죠 색깔이 칙칙합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색깔이 칙칙한 거랑 그 양감 잡았는데 재질감이 좀 안살아서 좀 촌스러운 느낌을 줘요 탁한 색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약간 지금 재질감을 요렇게 바꾸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약간 더 메탈 재질이 좀 글로시하게 나는 쪽으로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쪽은 빛 받는 쪽이 오히려 좀 어두워 지면서 반사광 위주로 이렇게 빛을 좀 칠해주면서 재질을 좀 강조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또 문제가 전체적으로 또 양감 같은 게 조금 그 지금보다는 조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리기는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쪽 손 이쪽 손 포즈가 이런데는 이제 조금 그 전면에 나오고 눈에 띄는 포인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한 좀 음영의 변화를 조금 강조해 줄 거야 제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손똥 약간 좀 너무 딱딱하게 좀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 요렇게 조금 만화적으로 과장되게 손을 쥐고 있는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아마 좀 손을 쥐게 될 것 같은데 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려보고 그려보고 또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느낌을 봐가면서 손가락 엄지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엄지를 들게 됐을 때는 좀 약간 강하게 쥐는 느낌이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른 거는 아마 그려보면서 두 가지 방향을 다 이렇게 좀 스케치 해보고 더 괜찮은 쪽으로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좀 부드럽게 손이 빠지는 느낌으로 약간 기울었죠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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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손이 약간 요런 느낌이 날 거예요 이쪽 손가락이 요렇게 될지 요렇게 될지는 이제 하이라이트가 맺힐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끝이 좀 빛을 받아서 좀 약간 하얗게 날아가던가 그런 부분을 여기서 좀 잡아 줄 것 같아요 더 밝아질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빛을 받는 부분만 잘 골라서 밝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펙트가 좀 어플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새끼손가락은 약간 새끼손가락은 보조해지는 느낌으로 하면서 살짝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약간 적당히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그림자 속으로 약간 톤 땅 시켜서 그림자 속으로 살짝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건 첫번째 두번째 손가락이 좀 포지션을 잘 잡혀있으면 처음보다는 좀 잘 쓰러졌죠 그래도 좀 첫번째 두 번째가 너무 커서 좀 조절은 더 할게요 근데 일단은 요런 방향으로 약간 요런 방향으로 기울어주면서 너무 딱딱하지 않은 느낌을 살짝 주면서 정리를 하겠다 라는 느낌 그리고 또 보조해오는거 rayon 줘 네 존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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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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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